오늘의 수급특징주 기업은행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지난해 10월, 11월엔 기관의 수급력이 굉장히 독보였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이 또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러브콜을 보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속적 양매수도 함께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도요. 모건스텐리, JP모건 등 외국계 창고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6거래 연속 매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모멘텀은 어떤 걸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을 수급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오늘 2.4% 정도 상승력 가져갑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업은행은 어떠한 부분에서인가요?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좋습니다. 최근에 금융주들이 좋은데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 기업은행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는 특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지금 영란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서로 각각 금리를 서둘러서 각국에 올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단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보험주일 텐데 지금 보험주들이 반짝 연휴 전에 오르다가 지금 보험주보다는 금융주주회사들이 올라요. 금융주주회사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익단이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험회사 같은 경우 손해율에 따라서 이익이 움직인다면 금융주주회사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익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목하면서 시장의 지금 어떻게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딱 집어서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은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주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올해 은행에 정기적금 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은행 금융주주회사를 사는 게 배당과 더불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사려면 그 돈을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사라라는 그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주주회사 같은 경우 올해 상당히 나름대로 시장에 있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융주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좀 빨라지고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금융주들이 그동안 처음에는 선 반영대에서 안 밀리고 있었다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가파르게 될 수 있다. 지금 3월 달에 50pp 얘기가 들어갔다 다시 또 나왔어요.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게 되면 이 얘기 더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관점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만약에 금융주 중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개별적인 호재가 더 더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래도 역시 증권주는 금리 인상과는 좀 별개고 올해 이익이 좀 감익될 것이다. 증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일단 제외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나 금융지주회사인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차라리에서 금융지주회사 쪽이 저는 오히려 좀 길게 끌고 가도 서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은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이나 KB금융 다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